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여당 대선 때 윤석열 만큼 득표하는 경우에 서울의 27석 에 가반 49석이니까 절반 등 돌린 2030표가 강건 이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조선일보의 기고를 많이 하는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그를 조사를 한 결과를 냈습니다. 참 요즘에는 보면 서울대 교수들도 참 이제 2024년 총선을 예측한 결과 입니다. 그런데 논리도 없고 다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다 언론들하고 짝짝쿵이 되어 가지고 그걸 지면에 어마어마하게 실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지지율 만큼 국민의힘이 2020년 4.15 총선에서 선전했으면 지역구만 138석을 차지 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나왔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조작값하고 대통령 선거 조작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형편이 없는 겁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 때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대선 당시의 은면동별 선거 결과를 취합해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를 다시 집계한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253군데 가운데서 138군데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 전체 122일석 중 17석을 거쳤는데 2020년 대선 득표를 대입하면 서울 49개 가운데서 27개를 얻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자기 총선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작방법을 사용하고 조작값을 어떻게 입력하는 따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윤 대통령 인기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한규섭 교수는 현재로서는 지난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사이에 어디에선가 내년 총선 결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스윙 지역구의 승패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공천 과정에서 보여주는 낮은 자세에 공천 받은 후보자의 경쟁력 지역구를 위한 주요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규섭 교수가 한 이야기가 이게 2020년 총선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정도의 지지율과 있었으면 실제로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84석 민주당의 163석을 차지했는데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이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국힘이 138석 민주당의 114석이 됐을 것이고 가장 조작이 됐던 지방선거처럼 여러분들 지방선거의 지지율이 그대로 2020년도 총선에 적용이 됐으면 181석으로 국힘이 이겼을 것이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투표 결과를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나옵니까 이게 조작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건 여기서 조작값이 가장 심했던 선거가 어느 선거입니까 2020년 총선이 가장 조작값이 심했고 그 다음 조작값이 심했던 은메달직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작이 가장 덜했던 선거가 뭐죠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통령 눈치를 봤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가장 정상선거에 가까웠습니다. 조작값이 여러분들 낮으면 낮을수록 국힘당의 여러분들 의석수가 커지는 겁니다. 조작을 가장 많이 했던 2020년 총선은 84석으로 국힘이 대표했고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138석을 차지했고 지방선거는 여러분들 지방선거는 조작을 가장 적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2020년도 총선 결과에 대입하게 되면 가장 국힘이 많이 당선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서울대학교 한규섭 교수가 2020년 총선에는 실제로 국힘이 대표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지지율을 적용하게 되면 2020년 총선 결과 138대 114로 국힘이 이겼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의 결과를 2020년 총선에 대입하게 되면 국힘이 대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조작값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는 강서구에서 35%를 조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줬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25%를 조작했습니다. 2020년 지방선은 15%를 조작했습니다. 조작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결과는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조작값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2024년 총선에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겁니다. 이 세 선거 가운데 가장 정상적인 선거에 가까웠던 것이 대통령이 등장하고 첫 번째 치러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가장 조작값이 낮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던 겁니다. 가장 조작을 심하게 했던 데가 4.15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84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4.15 총선처럼 여러분들 조작했으면 윤 대통령 당선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규섭 교수가 여러분도 해놓은 연구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이 조작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35%, 25%, 15%, 조작값 35%, 조작값 25%, 조작값 15%, 조작값이 낮아지면 국힘이 여러분 대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학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참 내보니까 너무 기가 차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조작값만 여러분들 높이면 대표를 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높이면 강서구청장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35% 정도 조작을 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러분들 가장 역대 사상 최고니까 그걸 하게 되면 4석 정도 차지합니다.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서울은 3석 차지할 겁니다. 국민의 힘이. 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선거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181석을 차지하고 대통령 선거 정도면 138석 총선은 84석. 이게 왜 차이가 나냐. 조작값 차이가 나죠. 조작값 2017년 대통령 선거 이래로 가장 조작이 낮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에 가까웠던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거나 처음 치료졌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죠. 그 선거에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말하더라도 강서구청장 선거의 조작값이 15%밖에 안 됐거든요 . 이렇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게 강서구의 역대선거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강서구 2016년 총선 강서구 2017년 대선 강서구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 2020년 총선 강서구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 앞에 대책 없습니다. 조작하면 대패합니다. 이렇게 대패.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뻥튀기를 하게 되면 전국의 329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에서 쑤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역구를 합쳐 가지고 비례대표를 20석으로 가정하면 더블당이 214석까지 차지하지 않습니까 . 5% 조작하면 220만 표의 유령 사전투표 달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블당이 202석인가 204석인가 그렇게 차지하죠. 두 경우 모두 다 개헌저지선하고 여러분들 탄핵저지선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여러분들 총선 비교해 보시게 되면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애비가 오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강구 하나 여러분 드리고 다음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2023년도 다 저물게 됐는데 2023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총정리한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이게 뭐 나와가지고 도둑놈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어떻게 표를 훔쳐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정도 됐죠 소개하기 시작한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많이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